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 바지이라면 나의 가슴에 육육을 두고 떠나버린 사람아 이제 부지하더니 애써 바짝 해놓고 밤이 새도록 그들 생각에 눈을 쳐놓는다 미운 사람아 정찬은 사람아 어디서 보고 가는지 보고 싶어서 몸부림처럼 만날 수 없는 사랑아 내가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미운 사람아 미운 사람아 정찬은 사람아 어디서 보고 가는지 보고 싶어서 몸부림처럼 만날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사랑아 내가 세상에 태어나 너를 너를 만나 사랑한 것이 지금 지금 나에게 전부야 다시 돌아와 다시 나에게 다시 나에게 돌아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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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